전설이 걸렸어요 근데 바로 치명적인 전설이 걸렸어요 괜찮아요 저 또 치명적이죠 제가 오 갑옷 코코 두마리에 렉사이 한마리 자 그리고 지금 머크 빨리 확인하세요 머크 동문 왔다 동모띠 동모띠 일단 1등 축하드리고요 럭스 같은 거 안 쓸게요 그냥 버리세요 네 가렌 집으시고 예 희망을 전파하리라 저 럭스 쓴 사람 제일 싫어요 진짜 럭스팬드 싫어하네요 럭스팬드 싫어하네요 먹그림자 유도까지 다 하면 좋은데 안 켜지니까 렉사이 올릴게요 난동꾼 다르잖아요 오 주문습득 1,2번 돌리세요 3번 드세요 그냥 주문습득 먹고 뭐하나요 네 티모 역시 자 아트록스 올리시고 예 코브코 하나 딱 집으시고 네 코사이시티 와 그럼 제 주력댁 코사이시티가 좋은 점 알려드릴게요 코사이시티가 뭔가요 형님 코브코 렉사이 코브코 렉사이 코브코 렉사이 티모를 삼성작을 봅니다 아 코사이시티 그러고 이제 아트록스 리븐을 싹 넣어서 유탈 완전이에요 바로 다이렉트 이제 돈 모은 걸로 8렙 싹 든게 갖고 동모띠까지 동모띠까지 뭐 코사이 뭐라고요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되나요 코사이시티요 코사이시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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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트록스 대신에 렉사이스 살짝 올려볼게요 네 안되면 2 잡아야 됩니다 네 자 저쪽 아트록스 팔아주세요 아트록스까지 팔아주면서 200의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동몬은 네 영증 아닌 코브코가 영증이 되게 키워야됩니다 아 영증 아닌 코브코를 영증 코브코급으로 키운다 오 자 그렇죠 렉사이 코브코 나오죠 코사이 나오고 있고요 코브코 영증이 있다고 코브코 체력 많이 올라갑니까 어 그건 또 아니죠 코브코는 어차피 탱커에요 아 맞네요 어차피 코브코는 돈만 뜨면서 1은 티모가 다 해줘요 동몬은 빨리 빨리 뛰라 앙 동몬티 그렇지 동몬님 동몬티 3신기 알려드릴게요 블루총검 동몬티입니다 오렌님이 근데 뭐 태클 걸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제가 두 번째 진강해서 역병 먹어보겠습니다 아 아 그렇다면 또 얘기가 날라지죠 역병에다가 그럼 앙 영동몬티 이건데 역동몬티 자 그리고 이 덱이 초반에 5연패하고 주문소득을 못 받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뭐 3스테이지부터 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반등하는 덱입니다 2코스트 강화 영강 2코스트가 또 제일 많이 강화되잖아요 그렇죠 꼭 지켜줘야 돼요 반드시 티모를 못 뽑을지언정 코브코는 무조건 삼성을 찍어야 돼요 아 코3은 무조건이다 이자를 받으면서 탱키 해주면 탱키 해주면 이제 코브코가 모든 걸 다 해줘요 음 음 자 코브코 삼신기는 이제 까감 용달 구원 다용구 네 형님 그러면 이제 5렙에는 여기서 하나 뭐 올리나요 행운이요 오 저거 먹었죠 오 먹었어요 하나 오 코브코가 잘 나오는데요 굉장히 잘 오 벨트까지 땅갈림 네 어떻게 하나요 이제 일단은 저거 가렌 영증 한번 봐주세요 다섯 마리 오 여기 리로를 안치네 천천히 리로를 치겠습니다 저희 블루만 딱 넣을 준비하고 소라카한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동호띠이기 때문에 네 모래는 사실 약간 조금 순위가 떨어져요 어차피 동호띠로 이제 치감이 다 돼서 네 여기 블루를 네 넣죠 아니 넣지 말죠 아 음 조우자가 좀 많잖아요 네네 출연합니다 인가요 조우자가 출연 한번 하고 당겨진 끌여넘겨집니다도 있고 네 참캠치나 코브코면은 무조건 외침으로 빨라지고요 오 오 잠깐만 2번 돌려보시고 2금 돌리고 티모 찬총금 괜찮잖아요 근데 역동무 딜을 하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나오잖아 3번 돌리죠 3번 돌리고 1번 먹어야 될 것 같네요 한 재조정기 고르고요 오 티모 이소 네 50원 재조 네 뭐 붙이시고 리븐 올려주시고 찬 블루로 가겠습니다 진짜 찬총금 오케이 오케이 그럼 까보세요 오 안 나왔는데 아 일단은 구원 하나 만들죠 네 여는 먹고 구원 만들고 근데 유경패 중이라서 역시 찬볼로 판단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찬볼로 판단 옆에서 곱쌀해서 그냥 이제 딜로 죽이고 싶은데 그렇죠 도우자까지 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 그렇죠 아 도우자까지 역시 아 도우자까지 역시 유물? 임시 아이템 어? 워머그로 가시죠 워머그요 네 앞에 고르님 근데 그거 아시나요 뭐죠 저 걸작으로 블루 찬쇼신 티모 어? 우와 펑궁 펑궁 티모 블루 찬쇼신 동모뛰면 역병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 저 아무도 안 먹지 네 코브코 연우 코브코 연우 코브코랑 연우 진짜 펑궁 티모 그게 제일 베스트 고점이긴 하겠는데요 일단은 룰 좀 쳐서 이제 코브코 삼성작 한번 볼게요 네 코브코 네 현장 아트록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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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포 차면서 좀 일포 차면서 의미없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링글 시비르 아트는 좀 버리죠 네 시비르 사주시고 티모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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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주코엠 썼고요 네 구시까지 넣을만 할 것 같아요 순간 너무 좋은데요 고렘님 여기서부터는 이제 연승전환하면서 주문 스택 쌓아줘야 되니까 아 그쵸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티모한테 지금 찬숏이만 들어가면 이미 말이 안 돼요 덱이 마지막에 아깝이 많이 잡았어요 그래도 우아악 무시고 50킵은 유지하겠습니다 와 진짜 여기서 이제 랩업하면은 코브코 체력 40 손실 나기 때문에 그런죠 1등 되나요 이거 근데 아 동굴님 네 이 덱이 7렙에 버클 넣을 수가 있어요 시비르 대신 카이사 들어가면서 네 그러니까 7렙까지만 가면 1등이에요 코 티모 삼성치 자 벌써 코브코 안죽죠 우리 코브코 패시브 한번 봐주시겠어요 스킬 네 체력 몇 올랐는지 448 448 자 지금부터 100씩 올라갑니다 매턴 어 근데 공 자 4단동되면 더 세집니다 공 나왔어요 나갔어 어 카이사까지 카이사까지 진작이 업치고 7렙론 어떤가요 꼬련님 일단 찬쇼신 부터 만들어주세요 찬쇼신 네 만들고 주고 이게 지금 40%지만 7레벨에 티모를 찾으려면 또 겁나 안나와요 어 그쵸 아 근데 7레벨에 티모 2성으로 이미 다 잡아요 진짜 와 7레벨 티모 2성만 돼도 다 잡는다 진짜 짜루짜루 진짜루 우리가 또 주문습득 이제 쌓아야되거든요 4스테이지부터는 네 와 인피닙 이거 한톤이 데뷔테임 맞나요? 아 진짜요 믿어보세요 어 근데 동물님 이번 저 방금 저한테 뭐 아냐아냐아냐아냐 오 2,3돌 2,3돌리고 1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붙여주시고 네 업치고 세나 네 넣어주시고 네 네 와 동무티 끝났다 40원 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레벨에 귀인 8레벨 귀인까지 오 맞네요 귀인이 되는데요? 애니 넣으면 행운까지 형궁공주 형궁공주 인라인 벌써 다 묻혔구요 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 와 와 와 아니 일단 임팩트가 불맛이 난다 네 임팩트가 샹샹샹샹샹샹샹 근데 눈 아픈데요? 버텨줘야되는데요 동무티가 계속 깨무는 임팩트다 그래 맞진노 우리 코부코 든든하자 쿠쿠엠 아니 저 진짜 눈 아픈데요? 아 아니 근데 영증가렌은 그냥 이겨버리네 영증가렌은 이겨버리네 여기 피읍이 없네 바드가? 바드한테 절대 안줘 진짜 때면 죽여도 안돼요 바드한테 벌써 닿았고 5초만에 와 이거 숨은 습득이라 이거 말 안되겠는데 이따가? 이온? 이온? 이온 이온 이러면 이온 네 5초만에 어차피 뒷라인까지 가기 때문에 앞라인만 뚫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시비를 빼주시고요 시비를 빼주시고요 모두 지우기 누르시고 스냅샷 누르고 네 스냅샷 확인해 애니 애니 돌 돌 심어 돌 41원까지 칠게요 41원 41원 리롤 네 붙여주세요 붙여주세요 오케이 카이사 아잇 사고요 네 오케이 안 번져 근데 이기기만 한다면 오히려 좋은게 우리는 동블링 배치가 너무 좋은데요 딜러들 다 떨궈놔서 이거 모르가나 굴 다 피하는데 딜러들이 와 어땠나요 이기나? 아 진짜 너무 좋아요 딜러 3칸씩 아니 2칸씩 딜러 떨궈놓는거 너무 좋다 진짜 와 동블링 케일 왜 하나요? 잠깐만요 이러면 까부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암라인 다 묻혔고 뒷라인까지 걸리는 시간 6초 24초에 묻히고요 동모띠 들어갔고 아 근데 상당히 회구긴 하네 아 회구 아 까비 상대도 빨리 뚫네 네 일단 돌려서 티모랑 아트 3성 아트 3성 아트는 됐고요 우드루 우드루 티모 티모 저기 바닥 쳐서라도 찍어야 돼요 티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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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됐어 됐어 여기까지 파이사 탱스 오늘 일단은 템 까주시고 아트 피바 내셔 와 약간 사일러스도 이렇게 템 주니까 그쵸 행미 네네네 와 아트템 주는 거 너무 좋았다 그쵸? 네네네 동모띠 뒷라인 다 묻혔고 네 이겼어요 호부코 햄 자 둥굴님 네 자 안 쓰는 거 팔아주세요 네 팔고 업 업각 도죠 그냥 팔고 아니면 계속 잠군다 개잠? 네 개잠하죠 찰 것도 없는 자 나를 바로 묻죠 어 근데 여기 방각 없긴 해요 아 여기 나를 그냥 녹아요 아트햄이 계속 방아찍기 네네 어 무서울 필요 없나요 이거? 우리 동호피는 피를 깠기 때문에 지금 다 묻었거든요 아 아트템이 방아찍기 그냥 아트템 주는 거 너무 좋았는데 이거 아트럭쓰가 딜이 생각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계속 세진다는 점 어 우디르만 1열 올리시고 2열 좀 내려주세요 우딜는 어차피 죽어도 되거든요 와 이렐리아 2성 9레벨 아 귀여워요 동글네 이길 수 있나요? 네 가렌은 뭐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네 가렌은 저기 이봉주죠 돌았죠 아 딜라인까지 벌써 갔는데요 딜라인까지 조이까지 벌써 묻혔고요 찬란한 조이 가보면 이기는 거거든요 찬란한 조이 아 그니까 이게 네 3봉이라서 2재주인데 4재주처럼 딜라인 들어와서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찬쇼진 판단 어땠나요 고렌님 와 찬쇼진 판단 하하하하하하 이거 강심가 있어 강심 아트 강심 하나 줄게요 아 일단 업 쳐주세요 자 갈리오 빨지 마세요 9렙가서 6란동이 더 쎕니다 귀인의 행운 1스택이라서 이거 팀마다 3몬 3몬이네요 귀인보다 더 좋은데요 돈 버는 거는 상대 아지르 필연 어 필지르 필지르 어 부코엠 벅는데요 아지난 우리는 황동동모띠 어 부코엠 일단 죽었는데 아 잠깐만 아지르 좀 변수인데 아지르 좀 변수인데 오 오 와 와 와 이기란 하구요 자 이거 보물무기고 보물무기고 까지 오 이거는 먹죠 이거 카이사 줄게요 그냥 어차피 방템 더 뽑을 것도 별로 없 딱히 뭐 없는데 카이사가 또 이제 뒤에서 피읍도 야물딱지게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짤딜도 넣어주고요 아까 나르 이제 아트록스가 이제 방아찍고 와 네 나르 피 까인거 보이시죠 방아찍고 오코엠 방아찍고 그렇지 자 풍모띠 다 묻혔고 네 끝 같습니다 아니 아트록스 질 뭐야 불레여서 거의 시원하게 풀딜 때려주고 아트도 세지고 있다는 점 자 여기서 이제 카이사 라위 같은 거 하나 보면 카이사도 이제 캐리가 되죠 아 맞네요 어 전 템 어떻게 할까요 네 템 갖추시고 오 어 네 라위 가시죠 그리고 이거 야수호 조우자 효과 끝났나요? 한턴 남았어요 어 잠깐만 카이사랑 같이 모여있어가지고 노틸군 같이 맞을 것 같은데 어 잠깐만 노틸군 같이 맞는 건 좀 변던데 마지막 카이사랑 같이 이거 어 어 뭐여 아 근데 우리 아트록스는 존스팩을 먹어서 뭐여 세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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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을 주잖아 아트록스 방아 찍잖아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이제 위로 다 올려주시고 야수호 조우자 효과 끝났으니까 네 아지르 긁히면서 코부코 아트록스 한 번에 터지는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아 배치를 꼽고 아 근데 처음엔 강심이어서 네 별로 안들어감 다시 피업하면 돼 피업해 버텨 그리고 열로와서 구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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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원구원 일단 아지르 잡아야 해 아지르 잡았고 그러니까 아지르 잡았고 아지르? 됐다 됐다 찍어진 포네 minion eggplant 찍어! 그렇지! 보내! 보내! 아우!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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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치 팔고 이자! 엔치 팔고 이자! 끝났는데요? 와! 엔딩맨트 엔딩맨트!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블루 찬쇼진 평궁 동모띠 해가지고 1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지! 동모띠! 지지! 동모띠! 동모띠! 3 2 4 5 6 8 12